가논이 부활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겠죠 뭐 솔직히 아이템은 많기 때문에 먹는것까진 괜찮은데 칸박사일이 없습니다 자, 제한가논의 시작됩니다 지금 아까 목 방어구르 입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계속 고민이에요 벗고 할까 그냥 풀세트로 입고 할까 음.. 음미 세트 하나 입고 시작하죠 뭐 오우 뭐야 음미 세트 안입었으면 그냥 바로 손짓 꺼내네 오우 뭔데 이게 왜 그게 안되지 오우 뭔데 이게 왜 그게 안되지 무기같은거 있나? 오우 무기가 있긴 있네 왕가의 창 어? 페링이 안됐나요? 확실히 방어구입으니까 난이도가 좀 쪼금 떨어진것 같아요 원래 아이템같은거 잘 안먹으려고 하는데 죽는것 보단 나아니까 당근 하나 먹고 사과 두개 방패없나요? 아 방패가 없구나 저지머스트 러쉬 아이고 아 지금 공격력도 올라가서 그런가? 아 지금 공격력도 올라가서 그런가? 가논 거미가 저리 올라가냐 떨어질 때마다 데미지를 흘리고 떨어질 때마다 데미지를 흘리고 헤링 한번 해보자 한 대 맞춰주고 나가서 자 자 무기 깨졌구요 지금 셀만한게 왕가의 창이 있긴 있는데 왕가의 창이 있긴 있는데 오우씨 방패 패딩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불구는 히트 앞에서 히트 히트 가사 동시에 해야지 근데 준비 아이고 또 맞았습니다. 그래도 방어구 입고 하니까 화살이 없네 데미지 손상은 아니라서 여유가 좀 있어요 어차피 힘든 거는 나중 가면은 공격이 아예 안 통할 때가 있어서 그 때가 있는 거라 지금 없거래도 뭐 데미지는 들어가잖아요 그냥 놓쳤네 위가 또 있나요 어 뭔가 반짝거리는 게 있네 나무원살이구나 왕가의 활? 오 좋은 거 나왔습니다 왕가의 활 38이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아이고 뭔가 맞았네 아이고 또 맞았네 저거 불은 뭐 요렇게 피하면 되고 얘도 그냥 피하면 되는데 어 페이즈2인가요? 드디어 방어하나? 아 이제 화살로 공격을 못합니다 아이고 순수하게 6탄전으로 해야 돼요 화살도 뭐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패딩 위치가 안 맞았나 보네요 아이고 또 이번엔 타이밍이 안 맞았나봐요 아 저 불... 불고 소름 그냥 피하는 거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안 할까 패딩으로 쏴 주면 떨어질 거거든요 이때 공격해야 됩니다 파워 좀 먹어야 되겠어요 공격력이 너무 약하네 아이 근데 공격만 있는건 없나 일단 보류 요거는 괜찮고 어 방패가 없어 아 이런 자 공격력 파워 올리는 파워정보를 한번 먹어주고요 야야야야 니가 그렇게 맞으면 안되지 아니아니 이게 맞을 일이 아닌데 왜 못 피하니 어 됐다 전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때 우르워스였나 그 전기 차징에서 때리는 걸로 여기를 넘어갔었거든요 아이고 너무 빨리 했네 아이고 너무 빨리 했네 아이고 이번에도 너무 빨리 막았나봐요 패딩 타이밍을 멈췄어요 아 아 저 불구슬 또 오네 됐고 됐고 자 뛰어가서 열심히 아 공격력 업이 올라갔는데도 데미지가 드럽게 안들어가네요 아 어 자 러쉬 들어갔습니다 부러져도 돼요 이번엔 그냥 왕가의 악성범 왕가의 검으로 하죠 밥을 쌀을 이렇게 열심히 먹었던 적이 있나 싶긴 한데 어 어 맞았어 자 왕가의 검 올라가죠 저런 무기거리가 좀 있나 저런 무기거리가 좀 있나 가고 있는데 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어 왕가의 양손검 어 왕가의 양손검 어 폭탄하살 어 왕가의 방패? 대박 대박 자 뭐 더있나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어 뭐 더있나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도망간다 도망간다 벤 페리 지금 왕가의 검이죠 어 도망간다 그리고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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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는데 그럼 방패가 없는데 어 됐다 맞췄습니다 도망간다 또 도망간다 또 도망간다 아이고 이거는 너무 빨리 둘러서 맞았구요 파워의 산물? 그래 파워의 산물 좀 먹자 아 폭탄이 있으니까 폭탄을 좀 아고! 방패 끝났네요 이런 방패 없나? 이런 난감할 때가 칼을 왕가의 양성검으로 바꿔서 데미 리치를 조금 더 올렸구요 지금 방패가 없어가지고 방패가 없어서 요거는 지금 답이 없네요 무기있나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 뛰어내릴 것 같은데 튼튼 버섯구이 하나 먹었습니다 어? 여기 뭔가 있는건가? 어? 여기 뭔가 있는건가? 어? 여기 뭔가 있는건가? 요정이 하나 끝났습니다 이런 무기같은거 이제 없나봐요 큰일났네 레이저는 뭐 그냥 피하면 되는데 방패가 지금 방패가 지금 없어서 어? 얘 또 사진도 안찍어놨었어? 방패 좀 안주라 방패 좀 안주라 아이고 아이고 또 맞았습니다 벌레같은 자 가동같은 이러고 아 방패 없는게 이렇게 힘들줄이야 방패를 너무 순식간에 이뤄서 좀 너무 힘드네요 아 이거 야채 우유 하나 먹자 어? 어? 이게 맞을 타이밍이 아닌데? 어? 왜 맞았지? 스테미나 버섯꽃이 뭐 이런거 어? 이게 맞을 타이밍이 아닌데? 어? 왜 맞았지? 스테미나 버섯꽃이 아 또 한 또 벽으로 올라가나요? 방알로루 방패나 주라고 어차피 여기 이거 끝나면 또 간운전이 또 있어서 그것도 하려면 머리 아픈데 가먹게 하나 먹자 콜 아 요정 다 썼나요 그럼? 아 아 아 이런 이런 즉사 즉사 이제 못망가요 아 아이고 풀에서 데미지를 이거버렸네요 아 조금만 더 때리면 되는데 요정도 없고 큰일났네 방패좀 주세요 뭐 이런거는 먹을게 많아서 별로 신경도 안쓰이는데 아 이것도 공격을 해 이 자식아 차라리 공격이 100번 난데 또 레이저야 좀 내려 찍어 야 가지마 아 힘드네요 레이저도 칼로 막을 수 있나 자 자 이번에 다시 또 보자 아우 또 점프가 또 점프가 늦었습니다 해피 저스트인데 일단 저거는 이제 맞으면 요정이 없어서 요정이 없어서 사망각이고 뭘 자식아 뭘 자식아 자 다반타 빌딩 거의 다 넘어가죠 불꽃을 또 던지네요 불꽃을 또 던지네요 칼로 칼로는 하도 안잡아가지고 힘듭니다 이때 아니면은 풀리지가 않아서 또 레이저이 되고 아구 맞았네 그나마 그나마 카봇을 입고 있어서 위안을 삼고 있어요 대충 인증을 주루루루루루룩 전력으로 범위 안에 안 들어가야니까 그나마 돌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또 꿀구슬이야 전력 지출 아까 하트 한 칸 무질 날 때 요정이 사용되었죠 식겁해서 아이고 저는 요거는 타이밍이 잘 안 맞네 원래 내려 찍는게 타이밍이 더 편하거든요 가로 백이가 지금 타이밍이 더 편한 상태라서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또 가지마 그래도 하도 먹어오는게 많아서 체력이 오질라진 않네요 체력이 오질라진 않네요 한 번 더 mín 한 번 더 쏠테니까 오오 드디어 러시 끝나나요? 아... 드디어 잡았습니다. 이제 페이즈2로 넘어갈 거예요. 방패만 좀 잘 썼으면 금방 했을 텐데. 방패를 다 써버려서. 갑옷을 입고 싸우긴 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. 가논히 지상으로 도망갔습니다. 간원이 지상으로 도망갔습니다.